이번 시간의 주제는 라우터 한국어로는 공유기라고 하는 이 통신 장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얘기가 이론적이고 좀 어려워요 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인터넷이 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잘 한번 따져보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IP 어드레스,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IP 주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컴퓨터와 통신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두 대의 컴퓨터가 인터넷으로 통신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컴퓨터가 클라이언트고 이 컴퓨터가 서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클라이언트에, 예를 들어서 웹브라우저에다가 우리가 웹브라우저에 이런 식으로 하고 엔터를 치겠죠 그러면 어떤 마법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컴퓨터에 신호가 갑니다 요청하는 신호가요? 그러면 그 요청하는 신호를 받아서 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웹서버가 요청한 정보를 응답해야 되는데 응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청한 컴퓨터의 IP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IP를 어떻게 아는지는 요청할 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청했던 컴퓨터인 59.6.66.238로 응답해 주면 이 컴퓨터에 정보가 표시되면서 이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즉,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컴퓨터들은 서로 정보를 주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양쪽 다 IP 어드레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인터넷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돼요 일단은 여러분이 통신사랑 계약을 해서 회선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케이블을 여러분의 컴퓨터에 딱 꽂거나 스마트폰을 와이파이 연결하는 그 순간에 자동으로 그 컴퓨터에는 IP가 부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59.6.66.238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집에 옛날에는 컴퓨터가 하나였는데 컴퓨터가 여러 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노트북, 그리고 전화기의 탈을 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이 되려면 뭐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IP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은 우리가 통신사랑 회선을 두 개를 더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싸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바로 통신사와는 하나의 회선을 계약하고 공유기라고 하는 기계를 삽니다 그리고 공유라는 기계의 뒷면을 보시면 혼자 떨어져 있는 구멍이 있고 그리고 같이 붙어 있는 구멍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떨어져 있는 구멍엔 아마 WAN이라고 적혀 있을 거고 같이 붙어 있는 구멍들에는 LAN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통신사랑 계약을 해서 받은 케이블이 집에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케이블은 WAN에 꽂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컴퓨터에 꽂혀 있었던 케이블을 여기 있는 이 공유기에게 꽂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받았던 통신사로부터 발급받은 IP 어드레스는 누구의 것이 되냐면 바로 저 공유기의 것이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59.6.66.238이라는 주소로 접속하면 더 이상 이 컴퓨터에 접속하지 않고 공유기에 접속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첫 번째로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의 장치들은 LAN에 뚫려 있는 구멍들에 이렇게 연결해요 그리고 스마트폰과 같은 무선기기는 안테나를 통해서 연결합니다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이 공유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같은 네트워크에 묶여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역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LAN은 Local Area Network의 약자예요 그리고 이 공유기는 동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네트워크인 인터넷이라고 하는 광역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광역 네트워크를 뭐라고 하냐면 WAN, Wide Area Network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유기라는 기계는 LA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와 WAN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네트워크 사이에 있는 일종의 중계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환원 같은 기계가 바로 공유기 영어로는 라우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컴퓨터들이 공유기에 케이블이나 무선으로 연결되는 그 순간에 자동으로 이 각각의 컴퓨터들은 IP를 부여받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안에 소속되어 있는 이 기계들 뿐만 아니라 공유기도 네트워크의 일부잖아요 자연스럽게 공유기에게도 IP가 부여돼요 예를 들면 192.168.0.1과 같은 형식이에요 그래서 공유기에 부여된 저 내부 네트워크 안에서의 IP는 아주 특수한, 중요한 IP이기 때문에 이름이 있습니다 Gateway Address 또는 Route Address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 라우터라는 기계는 이 WAN, 광역 네트워크 안에서 이 공유기로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IP 이렇게 생긴 IP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IP는 전 세계에 있는 누구나 접속 가능하다는 뜻에서 Public IP Address, 공용 IP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컴퓨터들에게 부여된 IP들은 말하자면 내선번호 같은 거예요 여러분 회사가 크면 대표번호가 있고 내선번호가 있거든요 대표번호를 통해서 그 회사에 전화를 걸 수 있고 내선번호를 통해서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전화를 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지역 네트워크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저 IP Address를 뭐라고 하냐면 Private IP Address 사설 IP 주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IPv4 시대의 주소 체계는 총 42억 개의 주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42억 개 중에서 여기 제가 표로 정리한 저 IP들은 사설 IP로 쓰기로 전 세계적으로 약속을 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2.168.0.0부터 시작해서 192.168.255.255까지는 사설 IP로 합시다 라고 전 세계에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이 안에 속하는 주소들의 숫자는 총 65,536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여러분한테 컴퓨터의 IP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59.6.6.6.238이라고 저한테 얘기해주면 저는 바로 뭘 알 수 있어요? 이 범위 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Public IP라는 걸 알 수 있고 여러분이 192.168.0.4에요? 라고 저한테 얘기해주면 저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 저거는 Private IP이고 저거는 직접적으로 접속할 수는 없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용할 수 있는 장치들의 숫자가 적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러면 이런 주소 체계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작은 네트워크를 구현한다고 하면 이거를 쓰면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은 192.168로 시작하는 것들을 볼 겁니다 예, 요거면 충분하기 때문에 내부분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까지 공유기라고 하는 기계가 어떻게 동작하는가 또 사설 IP, 공용 IP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해봤습니다